한적ifier 에스파zenie 아악! 나 이새끼 송은선 또 왔네 이새끼 아니 이 새끼는 은선이한테 진짜 뭐 이..씨가 뭐 있나? 채널 관리 좀 해 이 새끼들아 채널이 씨발 무슨 일배야 뭐야 여기 아 나 진짜 이 채널 진짜 미친 채널이네 진짜 아 근데 막현냐가 배아파 많네 진짜 배아파 안오네 한 번 더 1월 8일 이후로 안와 안와 막현냐도 군대 같잖아 형들 막현냐가 배아파였어 개소름이야 와 근데 막현냐랑 배아파의 빈자리가 이렇게 크나 1인 2억의 빈자리가 아아 막현냐 없으면 이제는 벼랑 터졌을 때 누가 유도해 주지 이 새끼 씨발 32살 쳐먹고 이 새끼야 은선이 좀 잊어 이 새끼야 은선이가 너 찾냐 아아 나 이 새끼 진짜 뭐야 무라스트까지 낀다고 ㅅ됐다 무조건 무라스트랑 같은팀 가야 된다 이거 따교가 간다 노잼편 1100명 실화냐고 진짜예요 그걸 살려 봉준이도 못살렸는데 아 우리 발걸음형님 어서오세요 발걸음형님 우리 발걸음형님 안녕하세요 저랑 사진찍은 우리 발걸음형님 어서오세요 힘없게 되나요 아 그런가 아 이노래 너무 좋은거 같애 형들 내 도깨비 아 근데 나는 이런거 같애 형들 어떤 재밌는 드라마를 봐도 한 10화 넘어가면 좀 재미가 없어져 왜 그러지 나 아 아 아 아 내 동생 영어야 반갑다 설마 나 밟고 4강 갔는데 여기서도 나 밟진 않겠지 같은팀 부탁한다 유유운소 삐하 mü 와 이 새끼가 진짜 사람인가 진짜 작같은 새끼 야 아 우리 우영이가 100개 100개의 우리 우영이 여러분들 여러분들 옹진에서 같이 연습하던 우리 우영이 프로게이머 친구 방송 하거든요 우리 우영이 방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형님들 우영이도 우영이가 솔직히 말할게요 아직 게임은 잘 못하는데 와아꾸가 존나 잘생겼습니다 와아꾸보는 승순이분들 아 승순이분들은 물론 저 때문에 눈이 많이 높아져서 우영이가 안 찰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영이 보시면 훈훈하게 잘생겼거든요 우영이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악만 쳤대 와 나 싫다 할 뻔했다 제발 영호팀 가자 제발 제발 영호팀 가자 제발 아니 성현이 팀도 괜찮아 아니 근데 이렇게 밸런스 맞게 나누는게 맞아요 여러분들 한쪽에 밸런스 기울어져 있으면 진짜 이거 팀 프로 솔직히 할맛 안나요 인정? 이렇게 갈라져 있어야 재밌지 팀 잘 짰네 이거 민철이가 잘했네 이렇게 해야 저번에 밸런스 개 붕괴된 프로리그 하는데 솔직히 탈주하고 싶었는데 탈주할 시 또 와이고스에 또 오메 김새끼 배쳐 불러가지고 탈주한다 프로리그 한다고 했다가 안한다 하면서 바로 또 큰손이 형님들 결성돼가지고 보이콧 선언 당할까봐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했잖아요 진짜로 아 요즘 배부르냐고 형님 형님 왜 그러십니까 사실상 지금 사실상 한개 받았어요 형님 이거 우영이가 팬가입해준거 팬가입해준거 저도 어제 337개 팬가입했기 때문에 이건 뭐 받은것도 아니라고 쳐야되죠 문제있어 이거 100개 이거 미션 미션 방금 풋파해가지고 100개 받은거죠 아 우리 sh1626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사실상 두개 받았어요 아 별하나의 추억과 별하나의 기억과 별하나의 아 우리 기우세형님 한개 팬가입 감사하구요 우리 우니방검팡형님을 일하기를 땡요 감사드리고 오메심순형님 한개 감사합니다 아 아니 뭔데 어떻게 하는건데 이야 우리 바다 몽키리가 팬가입 바다 몽키리가 이야 바다 몽키리 이역 아니 아니 whiskey 이렇게 팀을 안짜 아까 나왔다 팀 나왔다 자 영ㅗ 용탠 홍구 승현아 영 estate 홍구 승현아 하하하핳 하하핳핳eng 아 프로리그 아 프로리그면 그렇게 좋은 것도 없는데 이거는 아 팀벨 아니네 이러면 밸런스 비슷하네요 아 내가 초대해 줘야 되나 이사람들 뭐 이렇게 디스토드도 안하고 있어 아 마 김승현 돌았나 얼른 태양 웨딩드레스 짐점 아니 이거 영어랑 통화해 본 적이 없어서 영어 없는데 내 침추에 아 초대 좀 해주세요 영어랑 침추가 안 돼 있어서 와 진짜로 우리 H.E 형님 베개 H.E 형님이 베개 진짜 동금 베개의 베개 서비스 아 감사합니다 아 H.E 형님 베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자 아니 어색 손 우리 H.E 형님 베개 감사합니다 용태형 용태형 영어 있지 않나 용태형 승현아 용태형 내 말 안 들려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용호야 안녕? 어 내 말이 안 들리나봐 형들 이거 잘못했나봐 요새 왜 내 말 안 들리지 사람들? 디스코드 이상하네 홍코 있으신 분? 홍규 잠시만요 제가 한번 볼게요 홍규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용태형 여보세요 어 됐다 어 내 목소리 들려? 오 들려 오케이 오케이 용태형 영어 반갑고 왜 너 원래 안 돼? 아니 갑자기 어제부터 안 되던데 다시 되네 여기에 잠시만요 여기에 홍규 홍규가 없지 아 홍규 나 있어 내가 초대해줄게 홍규 지금 영어가 하고 있어 아 그래? 영태형 영어랑 있으니까 기모티 하지? 근데 영어 한 번 밖에 못쓰잖아 아 영어 네 번 불려야 되는데 그니까 나도 팀 배틀인 줄 알았는데 아쉽네 아 사기 먹었어 안녕하세요 홍규가 아니야 홍규가 반갑고 아 와 이거 진짜 근데 성현이 있어가지고 아 여기 최종변기 최종변기 간영어 있는데 뭔 소리야 성현이한테 저 오지게 두드려 맞아요 요새 아 그래? 네 그냥 진짜 오지게 맞아 어 근데 맵 짜야겠구나 우리 그러고 보니까 오케이 맵 고고 저는 남은 맵 하겠습니다 대미안 태풍인데 저는 남은 맵 할게요 오케이 홍규야 어디 할래 일단 영어는 어둠맵 하든 다 이기니깐 영어는 젤 어려운 맵 영어는 태태 붙이지 말자 아니 농담인거에요 태태만 빼고 나갈게요 아니 영어가 나가고싶으면 나가야지 영어가 최일선이 1순위지 아니 근데 형들이 일단 저그를 잘 이렇게 해야되니까 저그가 두명이거든요 어 제 역시나 이렇게 Rick 어떻게 하실래요 맵 prá 월 resume 껐어 영어 영어 영어만 그냥 영어가 짜면 되겠다 그러면 영어가 편한대로 어차피 우리 다 비슷하다니까 승현이랑 승현이형을 서킷 한 분 나가는게 낫나? 홍규, 홍규 갈게요 서킷 네, 오케이 그리고 벤덴을 제가 한 번 할게요 저기 저기 올거거든요 오케이 나는 데미안 데미안 승현이 넣자 오케이 그래도 최근에 리그 했잖아 승현이 태풍을 용태형 괜찮으세요? 어 나 괜찮아 괜찮아 어 예, 그러면 저희도 카운트 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아 여기 선현이나 재호형 만나서 또 하는거 아니야? 태태 3 2 1 효과음 좋아 고 고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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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엔트리 완전 잤네 아 엔트리 개꿔였다 아 1,2경제 나온다 마인드였나보다 아아아아아아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형들 아 이거 어떡하죠 열심히하면 다 돼 다 돼 그래 그래 홍규가 일단 이길거 아니야 네 무조건 제가 이길게요 진짜 무조건 이길게요 와아아아 와 존나 든든해 제가 진짜 무조건 이기고 팀플 이기면 되니까 거기에 토스형들 중에 한 분만 딱 이겨주시고 오오 존나 든든하다 이거 그래도 진짜 토스형들 두 분 중에 한 분만 이겨주셔도 이건 좋아 왜냐면 맵이 빡세에요 여러분들 저그전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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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규 파이팅 파이팅 우리가 토스형들이 나갔어야 되네 아아 홍규 파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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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겠습니다 추룡성 추룡땅 잘가 제가 다음에 하면 3,4경기 한번 나가야겠다 1,2경기에 무조건 나온다 마인드네 와 아 엔트리 완전 쩔게 냈네 저기 네 아 죄송합니다 잘 냈네 저기 혹시 제꺼 스타 소리 들려요 여러분 어 안 들리는데요 안 들려? 예 오 안 들리는 거 같은데? 아주 좋은데 스타 소리 안 들려 지금도? 예 오 개꿀이네 너 SCV이냐 혹시? 어 들려? SCV들이 조금 나는 거 같아 아 그래? 오케이 뚫어줄게 어 조금 나 조금 크게는 안 나고 오 어우 두두 하나 하나 이거 애결도 있어요? 어 애결있어 사다리로 한다던데? 오오 재밌겠다 아 영호 두번 못쓰게 할라고 와 와 영호 못쓰게하려고 우리 영호 두번쓰야되는데 아 흥 그러네 안이들 이거 분명히 영호 저쪽 민천이랑 같이 먹었으면은 벌써 팀배하고 있었다 내가 봤을 때 아... 근데 저 이렇게 해야 요새 프로리그 껴주더라고요. 진짜. 너가 너무 잘해서 그래. 요새 프로리그 진짜, 프로리그는 이렇게 해야만 낄 수 있어요. 애교의 사다리 한 경기만 딱 나가니까, 낄 수 있더라고요. 나는 진짜 영호랑 8강 걸렸을 때 진짜 포기할 뻔했잖아. 포기했어도 됐지 않았냐? 아! 아니, 나 그 우리 그때 애들이랑 만나가지고 스크린 야구하면서 봤는데 아, 그래. 봤어, 승현아. 열심히 해야지. 아, 승현아 그래도 잘했어. 열심히 해야지, 그래도. 야, 근데 한 경기 땄으면 잘한 거 아니냐? 그니까, 아... 진짜 영어... 한 경기 따고 영어 볼에 뽀뽀할 뻔했잖아. 그래도. 좋아, 한 경기 이거 볼에 뽑으면 아니, 한 경기 이기시고 세리머니 하셨다던데. 이거 진짜예요? 저는 경기중이라서 뭘 못 보니까. 아니, 나도... 나도 몰랐는데 내가 다시 보기 보니까 했나 보더라고. 한 경기 이기고 세리머니 했어? 어. 그것도 1대2인데? 1대0 아니고? 아, 근데 영어잖아. 영어면 할만하지. 아, 카이 반갑다. 긍정적인 마인드 좋고. 영어랑 하면... 제가 느낄 때 준비 잘 해오셔가지고. 아, 근데 영어가 저렇게 말해줘서 뭔가 더 사람들이 열심히 했다고 해줘서 좋더라고. 아니, 왜냐면 소검리버를 많이 생각해갖고. 진짜. 완전히 세 판 할 줄 알았어요. 두세 판. 근데 소검리버 한 판도 안 쓰셔가지고. 음... 소검리버 위주로 준비해가가지고 일부러 아머리로 무조건 막는다 마인드로 했거든요. 아니, 근데 영어가 눈치가 너무 빨라가지고. 맨날 다른 테란 모르는데 영어는 가면 투터렛 박혀있더라고 항상. 그래가지고 영어한테... 어? 다른 테란 디스? 쓰면... 어, 잠깐만. 승현이... 뭘 디스야, 사실인데! 영어랑 존나 차이나잖아, 솔직히! 아, 팩트로 조지네? 아니... 성현이 나잖아, 솔직히! 어? 김성현 무시해? 어? 김성현 무시해? 아니, 성현... 성현이... 성현이...도 잘하지만... 성현이는 잘하는데 이 영어보단 안 된다? 아니, 성현이도 잘하지만 스타일이 다르니까. 영어는 약간 눈치 빠른 스타일이고 성현이는 단단하게 하는 스타일이니까 그렇지. 아, 좀 스타일이 다르죠. 맞아. 저랑 더 달라요. 저는 근데 눈치 한번 빗나가는 게임 져가지고. 아! 아니, 성현... 성현... 성현 80%가 그런 말을 해! 아, 아니, 아니요. 아니, 저... 아니, 80%... 80% 아니, 저 70%도... 70% 간당간당할걸요, 요새? 아니, 근데... 50%만 넘어도 존나 잘하는 건데... 아, 그게 근데... 아, 진짜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저 진짜... 이게... 아, 이거 진짜 오해야. 이래가지고 자꾸 이상한 말 퍼트려가지고 팀배도 못 끼잖아. 아, 요새 진짜... 아, 좀 이상해요, 요새. 아니에요, 진짜로... 저 진짜 많이 져요, 요새. 근데 이거... 투바락 악하네. 오? 아니, 저글링 압박한다. 이거 어때, 압박? 아, 근데 상대 알파고네? 오, 싸운다, 싸운다고? 예, 안 당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거 눈치챘다, 이미. 이미 안 좋다, 이미. 안 좋아요. 그러네, 눈치챘. 안에 들어가있네. 성현 80%는 기계라서 이런 거 안 당해요, 진짜. 아니, 형은... 근데 성현이처럼 하는 운영이 뭔가 안전하고... 음... 어, 성현이한테 왜... 성현이 근데 이렇게 안전하게 하거든요, 엄청 게임? 맞아, 맞아. 어, 이게... 근데 이거 되게 좋아해, 이게 성현이처럼 하는 게. 안정감이 있어, 게임하는 게. 아... SS5, 아직도 살아있어? 아, 성현이 진짜 잘하더라고, 근데. 성현이도. 아, 성현이 잘해요, 진짜 잘해요, 진짜. 성현이랑 하면 진짜 태태전 맨날 한 시간 해가지고. 와... 오, 맞아, 맞아. 오, 자. 지금 이 정도면 할만한가요? 영어야? 어, 하... 분리해요. 분리해? 와, 뭐 한 것도 없는데 분리해져있네. 역시, 알파고. 저글링 많이 뽑아서 그런 거 아니야? 초반에? 어, 그런 거 같아. 초반에 드론 안채고 저글링 너무 많이 뽑은 거 같은데? 근데 딱 2배럭이어가지고 마린이 너무 많다. 철 trov 가야야, 와, 마린이 왜 이렇게 많아보다, 마린이. 와 SSC가 아직도 살아있어? 오 이거 진짜 어떻게 아직도 살아있지? 오사아 아직 무탈리스크 찍히려면 많이.. 어이 근데 무탈리스크 안찍했는데 벌써 나온다 참.. 이거 근데 아 좀 불리해요 아 사수연금까지 막네 이거 청구 두개 다 취소해라 두개 다 취소해야된다 홍규야 진짜 두개 안전하게 안해? 아! 아아아아 하나만 취소하자 하나만 취소하자 그냥 다 취소해 취소해 나 홍규야 스타일상 취소 안해 아 이거 안되는데 취소 안하면 와 이러면 완전 방어적으로 하겠네 아 근데 알프하고 스캔 뿌려보고 바로 안가네 무조건 아 이러고 패기네 이거 진짜 안좋아요 게임 와 진짜 거의 이 정도면 터진 수준이에요 일단 제가 볼때는 아니 아무것도 안해 싸움 한번도 안일어났는데? 이게 왜냐면 아니 홍규가 보고 투성큰 취소하고 하면 반반인데 이 투성큰이 근데 거의 300원이 넘어가잖아요 와아 그러네 나중에 가면 이거 되게 비싸거든요 뭐 드론까지 합해가지고 합치면 다 역시 300원정도인데 해처리 하나값이 그냥 없어진건데 여긴 압박할 생각도 없고 패스트테크에요 와 근데 저기 앞마당에 터렛 하나 짓는거 저거 괜찮아 보이던데 저거 괜찮지 어 그니까요 저도 많이 따라하고 있어요 성현이꺼 이거 오 맞아 이거 이거 하나인데 진짜 짤을 못하더라구 이거 하나 때문에 네 잘해요 진짜 알파구가 이거 하나로 여기 짤을 못하게 해요 아 이게 좀 불리하다 불리 아 너무 가난해 이거 이거 투성큰 너무 아파 이거 이거 때문에 라바가 안돌아가는거에요 지금 이제 어? 아 그러네 라바가 계속 돌고 있네 네 이 라바가 원래 그냥 다 돌아가는데 원래는 어 너무 가난하게 했다 게임은 자 뮤탈리스크가 아무것도 활용 못하고 있고 아 근데 테크 너무 빠르다 에 스타포트 벌써 반이네 세번째가 빨무죠 아니 세번째가 빨무죠 아 빨무요 아 빨무요 두번째 제호형이나 내가 꼭 이겨야겠다 이거 내가 꼭 이겨야되는 엔틀이다 이거는 오케이 인정 왜냐면 종족상성이 다 먹혀가지고 이거는 아 용태형이 벤젠 나갔으면 우리가 좋았을거 같은데 딱 하나 그니까 괜찮아 승현이가 이겨줄거야 아 나 근데 김명훈 존나 김명훈이 존나 잘해 알지 너도 잘해 승현아 맞아 형도 잘해요 아니 형 누구랑 하든 진짜 거의 진짜 반반 아니에요? 맨날 그런 얘기하면서 개투드롭해잖아 맨날 오 좋다 좋다 아니 이거는 형이 말리셔서 그래 약간 형도 게임에 그루브를 타시더만요 약간 보니까 그루브 타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그때 많이 해봤잖아요 그때 뭐지? 그 페북에 올라갈때 해봤는데 그루브 스타일이에요 그루브 그루브 타야돼요 약간 승현이형도 그루브 타면 진짜 태궁이형인줄알아요 게임하다보면 흠 으 Å Å Å Å Å Å Å Å Å Å!! 헉 어 김어디 헉 아 진짜 네 아 저 다 아 와 태크 뭐야? 오 그래도 이득 좀 보는데? 뮤탈루? 근데 묶자리 다 빨피야 지금 거의 아 다 빨피야? 아니 여러분 직공기 아니라 저 예전부터 그랬어요 아 근데 아... 아니 이게 피길 잘할 때 잘해 아 근데 진짜에요 이거는 정우 형 어서오세요 신탄진님 팬 가해 감사하세 정우 반갑고 정우 형 반가워요 아 근데 딱 봐도 토스인 제가 봐도 불리해 보입니다 지금 오 근데 이 압박 한번만 막으면 홍구가 후반영 진짜 잘하거든요 와 외디 홍구가 후반영 진짜 잘해서 디파가 빨라요 근데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봐야겠네요 게임 근데 삼탱이라서 이거 막기만 하면 괜찮은거 아냐? 네 맞아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삼탱은 삼탱은 막힘은 별로 안좋아요 절차는 그래도 할만한데 저사 선큰이 힘좀 쓰나 이제? 시간좀 벌어주면서 어 홍구 괜찮네 와 그래도 잘 끊어져 오 뮷잘 잘한다 이거 뮷컬 뭐야? 게임 엄청 할만하겠다 이거 어 뮷잘 잘한다 오 진짜 할만해 보이네 네 왜 왜 이렇게 빨라 저거 와 할만해지는 단계에요 오 처음에 분리했던거 치고 오 드론 다 쬐어 오 드론 잘 쬐고 저기 아 요새 잘하더라고 뮷잘도 지리고 있구요 지금까지 오 좋아요 게임 나쁘지 않아요 제가 볼 때 무난하게 램에 가긴데 여기서 빨라질렀고 여기서 빨라질렀고 한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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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제 때려주면 할만한데 와 설마 한시바르죠? 그럴거에요 짓고 볼거에요 아마 깨지더라도 이따 짓고 그냥 깨지면 깨진다 마인드로 방구 뿡 뿡 뿡 오케이 방구 김 어디 아 근데 너무 아 너무 가까운데 있다 아 먼데 다했다 쓰읍 한시를 한번 끊어줘야 되는데 압박이다 압박이다 내려가 내려가 빨리 살가스 먹어 빨리 스피디 어 드랍쉽도 안쓰네 아 근데 이거 무난하게 그냥 홍규 이게 오오 오케이 오케오케 근데 제가 홍규 마인드 봤을 때는 그냥 무난하게 주고 자기도 무난하게 멀티먹으면 이긴다 마인드 있는거 같은데요 오오 그러네 아이 서차 안하네 이게 정우형하고 일장이형이나 명훈이형이나 뭐 제동이형은 제가 게임 안해 잘 안보고 안해봐서 모르겠는데 이게 멀티가 아마 무조건 견제에 갈거에요 근데 어 그러네 홍규는 근데 유독 자신있어해요 후반에 제가 볼 때 약간 자신있어하는거 같애 근데 한시 너무 빨리 먹었는데 이거 어 한시 너무 말빵하게 먹은거 같은데 어 뭐야 벌써 천이네 저게 링 한마리만 있어도 못먹는 멀티거든요 맑글래 링 한마리 같은 아아 아쉽다 근데 이거는 아 이제 미탈 쓴다 아니 저거는 지금 아 맞먹었어 싹갔어 오케이 셋이 견제 가자 아 근데 배슬이 많아서 뭐 다 리스크 이게 좀 늦었어요 원래 딱 한타이밍 짜증나는 타이밍이 있는데 지금은 또 별로 오오 배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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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요 안 까다로워요 아 지금은 미탈 써도 안 까다로워? 예 아 지금 지금은 왜냐면 배슬도 거의 두마리 많아 딱딱 있어가지고 아아 한시 이제 가네 흠 근데 적어도 뭐 무난하게 가서 할만해요 이거 제가 볼 때 홍보가 얼마나 해주냐에 따라서 이거 할만해요 제가 볼 때 나쁘지 않을 거 같은데 생각보다 어 이거 이거 오우 오오 빼야지 오 웬 말이야 오 근데 잘 뺐다 네 마리네 이게 빠른 베슬이어가지고 네 마리네 와 베슬이 너무 많네 와 이러면서 팩토리 쓰고 와 알파보가 진짜 잘하긴 잘하네 이거 저 있는거 아냐? 영호야? 어..아니요 그래도 운영 갈만해요 오케오케 야 우리방에서 맨날 있었는데 그쪽이 와이고수 순실이라고요? 우리방에 맨날 계셨는데? 나 그니까 아는데? 아맞다 쟤를 지으셨으면 인정 인정 القppp이라고 question 그러실거면 부하러 가세요 남자답게 처벌 해봐라 하세요 그냥 차라리 잘못했으면 죄 받으세요 연기룡 125 제가 계속 받아드렸지 지금까지 사람 그렇게 쉽게 욕하면 안됩니다 인정 죄...죄지었으면 벌 받아야죠 어하하하하하하・ 아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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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그게 그게 팩트인가보네 영호가 그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영호가 뭐 아 네 오늘 변호사한테 변호사 만나고 두려움에 벌벌 떨겠다 영호야 너한테 욕했던거 다 지금 삭제했다 아이디 삭제하고 막 그러고 있다는거 같던데요 아 진짜 아 근데 그래도 늦은거 아니야 이미 다 있잖아 어 여러분들 영호도 영호도 많이 봐줘가지고 이제 뭐지 이제는 처벌할 생각인거 아니야 영호도 예 맞지 그니까 그냥 뭐 솔직히 다 봐줬거든요 근데 이젠 그럴 생각이 없어가지고 맞아 여러분들 벌받으세요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한번 벌받고 다음부턴 그러지 마세요 오 근데 그러면서 게임이 장기찍으로 가는데 배슬을 좀 줄여줘야 되는데 배슬이 저게 개 압박이다 배슬 6대가 배슬 너무 크지 않나? 쪼텔? 배슬이 다 죽던데? 아 마메 안녕하세요 오케이 배슬 오케이 3대 줄였다 게이드 아 9씨 취소 안돼 아 영호방은 풍선이 계속 터져서 디스코드를 못한다고요? 어? 무슨 소리에요 무슨 소리에요? 아니 그런 아니 약간의 피셜이 날라오길래 아 진짜요? 아닌데 쏘논팀 어서오세요 란테님 어서오세요 용태형 우리는 디스코드가 끊길 일이 없네 아 우리는 뭐 게임 봐야지 뭐 아 무슨 소리가 주는거에요 아 저 요새 방송을 많이 못 켜가지고 아 맞아요 영호도 부산 갔다고 해가지고 네 와 근데 이 게임이 아 어떻게든 지금 솔직히 딱봐서는 테란이 좋아보이긴 하는데 아 열두집 와 벌초 두개 저글령 한마디 다 죽었구요 이거 마인이랑 해가지고 어? 아 근데 이거 오 마인 아아아 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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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한시 락카 아아아 왜요 왜요? 열한시 락카 마인받고 한 두개 죽었어 아 진짜요? 아 가스넬이 점점 소모되네 테란은 아무것도 안죽는데 그러니까 아홉씨도 빨리 먹어야 되는데 와 근데 대쓸이 아직도 살아있어가지고 오 드랍업 됐다 아 네네 좀 늦은거 같애 뭔가 느낌이 되게 늦은 드랍같애 그니까 드랍이 뭔가 너무 타이밍 방어 다 돼있는데 지금 어 드랍하면 안돼 아 근데 홍고 울타라네 이거 이러면 진짜 빡션데 이거는 퀸 가야되는데 오쎄 근데 요즘에 퀸 쓰는 사람 요즘에 퀸 쓰는 사람 진짜 없던데 근데 저거 아닌가 자 일단 오브로드 엄청많이 갑니다 6시 방향으로 가자 다 날려버리자 오케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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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트라도 터렛게 터렛 어? 울트라 어디가? 뭐야 울트라 울트라 내려 내려 어 터렛 세게 터렛 세게 지금 오브로드 하나 터진 상황 하나 터진 상황 어 그래도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갑니다 나머지 나머지 다 살았습니다 아 두개 터졌구요 방구만 있으면 돼요 어? 페이크라고? 이거 설마 페이크야? 한시만 올라가면 한시만 아 한시 이게 페이크라고? 와 이게 페이크야 오버 6마리를? 어 야 야 이러면서 세 세시 자 세시 가고 다섯시 미네레멜티 가고 오브로드는 다 터지고 있구요 지금 한시를 봐야되는데 아 세시 울트라 오 울트라는 세긴 세더라 세시 좋아요 세시 밀렸습니다 오 세시 밀렸습니다 이러고서 테란 트리플쪽도 아 아 딥파 있는가? 이겼는데 아 딥파일러 반응 지금 테란 어 잠시만요 자 9시 9시 지켜야되요 9시 지우개만 9시 9시 어어 됐을 어어 잠깐만 여기 싹 어 있는데 지우개 지우개 지우개만 어 지우개 스콜지있다 스콜지있어 스콜지있어 스콜지 스콜지 한번 깨지는것까진 괜찮은데 아 지우개 지금 다 못보고있어 지금 스콜지 박치게 스콜지 스콜지 2시 저렴한 지금 지상군이 공이엽이라 너무 셉니다 아 아홉시 돌아가고 있으면 혹시? 몰랐는데 아하아 아홉시 돌아갔으면 할만했을텐데 아 근데 이게 이렇게 무난한 울트라는게 빡세여 이게 이게 그니까 드랍으로 가는것도 아니고 걸어가는거라서 드랍으로 가는거 모르겠는데 아 퀸 운영은 안했네 확실히 알파구한테는 후방운영가면 좀 빡세다는게 있나 알파구가 와 라이스인데 와우 형들 여보세요? 어 말 들리죠? 들리시죠? 어 잘 들려 잘 들려 네 아 드랍 이제 준비하네 아까 드랍갔어야 되는데 아 아쉽네 근데 지금 너무 딴딴해가지고 틈이 없어 보인다 지금 좀 딴딴해졌어요 이제 근데 아직까지는 한번더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삼위업 되기전에 아 영호야 점중이가 그러는데 잘 때 다 먹고 잔다 윤중이형이 그랬었어요 아 아 아 저 잘 때 다 먹고 자요 근데 진짜에요 아 왜냐면 윤중이형하고 같은 방 썼거든요 아 내가 영호랑 같은 방 쓸걸 아깝네 아니 근데 약간 아니 거기 막 청소도 안한 막 못했었는데 청소도 안한거 같은데 자고 일어나니까 바지 하고 위에 다 입고 잤거든요 자고 일어나니까 다 벗어있더라고요 누가 벗긴거 아니야? 아 아니야 점중 이새끼 이거 자면서 벗었다고? 자면서 벗었다고? 말이 안되잖아 아 저는 자고 일어나면 모르겠어 더워서 그런가 저는 약간 아니 원래 보통 위에를 벗을 순 있는데 위에는 잘 안본가 잘 자면서 안벗는데 아 점중 이새끼 우리 영어를 숨겨왔던? 아니 윤중이 형은 아예 아예 멀리서 점중이가 그러면 안되지 않냐 윤중이 형 계속 옆으로 제가 옆에서 같이 자자니까 아니 죽어도 따로 멀리서 주무시더라구요 아 제가 계속 옆에서 같이 자자니까 이미 벌장 다 맞다는건가 아 아 대우 형 안녕하세요 승현아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지마 왜 이렇게 형 과하세요 나도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지마 너의 그 취향은 알겠는데 왜그러냐 아 취향이 나도 영어랑 잘 수 있었는데 아 호선이 형하고 잤구나 맞다 승현이 형 호선킹 진짜 호선킹 이불 존나 뺏어서 자고 있는데 와 Nada 아 퀸이 이제 갔네요 형들 야 몸 둥거니 니가 더 크잖아 이거 퀸 한번씩 쏠 때 까지만 아..цоther 퀸이 어디에 있어? 와 암에 센터의 finds ה plio 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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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단단단단단 어indet 이러고 빙버까 병력이 있어야 돼요 병력이 없는데? 아 이게 퀸부터 갔어야 되는데 울트라 뽑기전에 그래야 할만한데 이게 한 번에 밀어야 되거든요 테란은이게 퀸 타임이죠 9시 드론 다듬어,아 태우지 드론태우지 아 그거까지 생각을 못 하나보다 아 드라마 판 Gateway spently 못하나봐 느낌이 분리해가지구 퀸간 느낌이여 가지구 울트라 막히고 히바리가 없네 와 공사업이라 진짜 세네 와 너무 세다 망나연 망나연 못망나연 방구 뿡 방구 뿡 와 방구쌍는데 울트라 한마리 밖에 없어 아 일곱지 미네랄발틱 벌쳐 탱크 센터도 안밀렸구요 테란이 테란이 잘하네요 알파고 기계적인 테란 11시 미네랄발틱까지 3방향 공격 와 센현이 진짜 잘하네 자 한시로 왜 가져? 퀸? 뭐죠 저거? 아 퀸이 산책갔어요 아 퀸이 산책갔어요 아 퀸이 산책갔어요 실수인가? 어 단단해 실수한거 같다 음 실수했나보다 아 퀸이 이 경기가 영어인가? 영어? 아 성현이처럼 게임했던 게이머가 있었는데 어 인당님 어서오시고요 이재호 스타일 아니야 이게? 전성기 멀티를 이렇게 스피드있게 잘 먹어요 성현이는 저는 좀 천천히 먹거든요 하나하나 근데 성현이는 멀티를 잘 먹어요 보성이형 진짜 잘할 때 보성이형 느낌 예전에 청약 때 약간 그 느낌 좀 있어요 쟤 딱 느낌에는 렘해 렘해하는거 멀티치트 잘 먹어요 아 아 근데 와 너무 단단하네요 이제 이젠 갈 데가 없다 갈 데도 없고 짓기 여기 지키기도 이제는 힘듭니다 왜와이 발키리 세대가 퀸이들을 저격하러 가고 있기 때문이죠 아 안돼 아 아 안돼 와 발키리 개협박이네 와 발키리 대회 때 배 떨어진거야 성현이는 진짜 언니 진짜 너무 강력한 우승후보인데 이러면 진짜 무조건 현역 때 이 정도 실력이었다 무조건 우승 한 번 했어요 제가 볼 때 와 인정 진짜 이 정도면 솔직히 우승 한 번 했어요 근데 이 실력이면 진짜 명훈이 형 이나 뭐 저랑 거의 비슷한 거 같아요 진짜로 이건 진짜 잘하는 거 같아요 현역 현역대로 돌아가도 이 정도면 성현이는 잘한다 진짜로 엄청 잘한다 아 그렇지 않아요 성현이 잘하죠 성현이 진짜 잘하는 거 같아 아 퀸이 또 많긴 한데 멀티가 없어가지고 안 좋네요 si 아 오프라인 경험은 하다보면 또 극복 돼요 많이 계속해야되요 원래 네임드림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돈 없다 이제 할게 없네 이거 이제는 걷어내는 게 한계인 거 같습니다 홍규가 근데 경기도 진짜 좋아졌긴 좋아졌다 확실히 아~~ 치즈~~ 아 치즈~~ 아 홍구는 뭐지? 잘하는데 운이 없네 저 다녀올께 형들 조금 이고 올께 영호야 파이팅 영호 파이팅? 영호 따랑해? 나갔는데 뭘 따랑해? 아쉽네 뭐가 아쉬워 카네님 10개 빼가지고 감사합니다 아 승현이도 한번 봐야되는데 어 규야 고생했다 아쉽다 규이 왔어? 아 수고하셨네 홍규 개 힘들어 보여 홍규야 고생했어 고생했고 아니 왜 져있어요 게임이 영호는 이만하던데 그 울트라 뽑기 전에 킨 갔으면 괜찮았을 것 같다 그러던데 영호는 초반에 큰을 빨리 박아서 그렇대 많이 불리했대 아 진짜요? 어 맞아 큰 4개 받고 시작하니까 2개 취소해야 된댔어 3배럭에서 그거 보자마자 바로 팩토리 올렸거든 어 팩토리 감사합니다 팩토가 진짜 빨랐어 팩토리 잘했는데 그래도 잘했는데 그래도 근데 선앤배 아니었잖아요 그쵸? 어 맞아 2배럭 아까 와 우리 카네님이 이렇게 생각 감사합니다 아 아쉬웠다 진짜 그래도 잘했는데 와 답이 안 나온다 진짜 선앤배 귀여워 근데 영호가 너 계속 운영 잘한다고 하던데 잘 근데 잘했어 응 맞아 잘했어 잘했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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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